네, 고급 분석기법 여기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란 카테고리칼 하다고도 하죠 카테고리칼 하다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범주 또는 집단으로 나눠진 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연속형 연속형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로 이루어진 변수들을 사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것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연속형에서 사용하는 변수 편집 방법이 따로 있고 범주형 자료를 편집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분석 방법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순서가 없을 때는 그것을 명목형 자료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서로 상하관계가 있거나 우선순위 관계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명목형 자료라고 불리고요 자료에 순서가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순서형 자료라고 부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범주형 자료라고 부릅니다만 이 두 가지 명목형, 순서형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하고 연속형 변수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달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앞 시간에서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요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때 이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사용을 한다고 앞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배운 바가 있는데요 범주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독립변수에 있을 때 독립변수에 있을 때 범주형 그리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와 종속변수도 범주형일 때 이렇게 범주형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테이블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게 이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어느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모수통계하고 비모수통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수통계 모수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를 만족한다 정규분포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경우에 모수통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30보다는 크다 그냥 클 때 쉽게 생각하면은 클 때예요 클 때를 의미하는 거고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만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수통계를 사용을 한다 이미 정해진 어떤 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 있고 일반적인 통계를 따르고 있는 통계적인 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요 검정력이 크다 어떠한 결과가 났을 때 이걸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비모수통계 비모수 빗자가 들어갔지 안일 빗자 빗자가 들어갔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을 때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집단의 크기가 좀 작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보다 작거나 10 이상 30 이하의 비정규분포 일단은 30보다 크면은 충분히 어떠한 통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모수통계를 따르나 볼 수가 있지만 너무 작거나 어느 정도 숫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분포를 만족할 만큼의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모수통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분포 모수통계에서 사용하는 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들을 모두 완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적습니다 이 말 그대로 정규분포를 만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이 정규분포를 만족하기 위해서 가정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을 비모수통계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는 적다 그리고 일단 수가 적죠 집단의 크기가 1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1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작다는 소리예요 그 작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간편하고 우리가 어떤 식에 그냥 그 데이터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이다 이 두 가지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모수통계가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수통계와 뒷부분에 가면은 또 비모수통계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똑같은 똑같은 분석을 하더라도 데이터 수에 따라서 모수통계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비모수통계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검정이에요 첫 번째는 T검정입니다 T테스트라고도 불리고요 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T검정 내지 T테스트라는 이름 이런 식으로 영어랑 한글이 되게 반복적으로 섞이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검정이란 무엇이냐 독립변수가 범주형 그리고 종속변수가 수치형일 때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에서 알려드렸죠 독립변수가 범주형 종속변수가 수치형일 때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모수적인 통계 방법이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T테스트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 얘네는 평균을 비교하겠다 평균을 비교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를 보고자 하는 게 T검정입니다 그래서 모수적 통계 방법이기 때문에 정규성 등분상성 독립성을 가정합니다 이것들은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들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요 평균의 차이를 보고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평균이 다르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집단이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입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앞에서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지금 T테스트를 위해서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무가설은 나의 가설과 대립되는 것 내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기무가설은 그것에 대해서 대립되는 대립하고 부정하는 것을 기무가설로써 채택을 해놓고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대립가설 여기서 대립된다고 해서 대립가설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무가설 나의 가설과 대립되는 것이 기무가설이고 기무가설에 대립되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가설 나의 가설 그리고 이것은 기무가설과 대립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무가설과 대립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T검정 T검정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표본 단일 표본 T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독립표본 독립표본 T테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T검정입니다만 어떤 데이터 어떤 집단의 두 개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구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표본 같은 경우에는요 표본 집단의 평균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검증한다 그리고 독립 독립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다 대응 대응은 동일한 집단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평균 차이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대응표본 이런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단일표본 T테스트입니다 단일표본 T테스트는요 한 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지 검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모집단 하나의 큰 집단에서 일부만을 뽑았는데 이 일부가 모집단에 잘 스며들어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좀 독특하게 다른 애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 기무가설 나는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같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같다라고 기무가설을 세워놓고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두 개가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 뭔가 이렇게 뽑았을 때 모평균을 잘 스며든 무언가를 뽑아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걸 뽑아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모평균과의 이것의 평균과 모평균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무가설을 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기무가설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이 실내 구간의 T임객값보다 클 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T값이 그냥 크다는 말이 여기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테스트 검정통계량이라고 해서 T값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T값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표본평균에서 뭐 평균을 뺐어요 이것의 평균과 이것의 평균을 뺐는데 이것의 차이가 결국엔 T값이 얼마만큼 크냐에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과 이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T값도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값이 커지면은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두 평균이 다르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값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T값 계산하는 정도는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평균, 모평균으로 빼주고요 이거를 모표준편차추정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누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제곱근한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T값이고요 T값이 어떠한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립표본 T테스트에요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하나 빼내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한 집단의 평균끼리 같은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무과설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리고 대립과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같지 않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립과설을 잡고요 마찬가지로 T값이 계산을 했을 때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귀무과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크다 작다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우연찮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어떠한 데이터의 분포로 이만큼을 표본을 뽑았는데 이게 우연하게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건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요 표본의 평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인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T값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T임값보다 적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계산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집단 1번 그리고 집단 2번의 평균을 뺀 것 뺀 것이 T값에 크고 작음을 좌우를 하게 되고요 분노값에는 동일하게 표준편차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평균의 추정 표준편차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결국엔 표준편차 추정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밑에도 표본수에 대해서 제곱근을 씌워가지고 계산을 집어넣게 됩니다 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을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단일표본에 나왔던 그 식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대응표본 T 테스트고요 대응표본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이 있고 여기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 A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응표본 동일한 집단의 처치 처치 전후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수강생 집단이 있었고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사전 테스트를 봤어요 사전 테스트를 봤고 평균이 8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이 80점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사후 테스트를 보겠죠 사후 테스트를 봤는데 사후 테스트의 평균이 9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평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감으로 아는 거죠 감으로 아는 거고 이 두 개가 정말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우연찮게 그냥 시험을 두 번 봤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평균이 82점 80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겨우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나올 만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T값이 커지게 될 거고요 T값이 커졌을 때는 이것이 유의미하게 처치가 평균에 일조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사전과 사후 평균이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사전과 사후 평균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함으로써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T검정은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단일표군 T테스트에서도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모수통계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딱 이렇게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분석인데요 분산분석 우리가 분산분석은 다른 말로 아노바라고도 불립니다 아노바라고 불리고요 analysis of variance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아노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다 아까도 T테스트를 T검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분산분석을 아노바 그냥 진짜 딱 아노바라고만 적어놓고 이것이 뭐냐라고 묻기도 해요 아노바라고 묻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다른 용어가 통계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산분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둘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 둘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 두 개의 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평균이 이 정도 된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이 두 개의 집단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집단이 평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것은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요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띄게 되고요 그러면은 평균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결국에 이 차이는 이 데이터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맞죠?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를 의미하고요 어떤 전체 데이터에서 집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치면은 평균이 여기에요 평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제가 일부러 위에 좀 더 올려서 그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분산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분산을 분석하는 건데 어떤 분산을 분석하는 것이냐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 이것을 분산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분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건요 T검정값 T값이 아니고요 F값 F테스트에 F검정통계량 F검정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두 표본 분산의 B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S1제곱 S2제곱 이런 식으로 F값을 계산해서 넣게 됩니다 이 F값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더 그려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집단 간의 분산이 있어요 집단 간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F값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 분산 분석이라고 했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날수록 F값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집단 내 분산 집단 내 분산이요 요것 요것의 분산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집단 내 분산이 이렇게 내리 깔리게 되면은 사실 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평균을 굳이 여기를 찍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분산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집단 내 분산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집단 간 분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F값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구분 분산 분석에는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1원 분산 분석과 2원 분산 분석이 있는데 2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2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보통은 다원 2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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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있는 것과 여러 개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웨이 아노바라고도 불리는데 이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가 한계일 때를 의미합니다 범주형 변수가 한계일 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무가설 기무가설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설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우리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 집단들끼리 평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무가설로 잡고요 대립가설로 적어도 한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 여러 개가 비슷할 수는 있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한 개만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립가설을 잡아서 집단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요 집단 간의 분산이 커서 F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산이 충분히 크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공장 라인별 분량률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은지는 F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원웨이였으니까 이건 투웨이죠 투웨이 아노바라고 하는데요 투웨이, 쓰리웨이, 다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일 때는 그냥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변수의 주 효과를 하나 한번 보고요 그리고 변수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주형 변수가 두 개 범주형 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여기서는 2원이기 때문에 두 개라고 했습니다만 3원일 경우에는 3개고 다원일 경우에는 여러 개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 효과 주 효과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런 분산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와 같지 않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놓고 F값을 확인을 하면 돼요 F값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은 결국엔 이거예요 변수 간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변수 간 상호 작용을 하는지 상호 작용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체크를 하고 확인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사후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사후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깊숙하게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1원 분산 분석과 2원 분산 분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변수 간 상호 작용을 확인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광고별 모델 선호도 및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광고에는 모델 선호도라는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만족도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이렇게 저희가 T-test하고 분산 분석하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것은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는 범주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자료이고요 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순위형 그리고 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명목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 자료, 범주형 데이터 그리고 이 범주형 데이터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느 부분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분석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T검정과 T분산 분석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울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범주형 자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항목들을 구분을 해서 표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T검정,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모수적인 통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다 평균을 비교한다 그리고 모수적이다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단일 표본, 독립 표본, 그리고 대응 표본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단일 표본에 대해서만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독립 표본과 대응 표본과 어떤 차이가 있다 정도만 제가 알려드렸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아노바라고도 부릅니다 아노바라고도 부르고 분산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분산을 비교한다고 했고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 둘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분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수적인 통계 방법이고요 이것은 원웨이 아노바 일원 분산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F값을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산 F값을 체크를 하는 주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그 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상호작용 분석까지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사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값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른 테스트 값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정도로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원 분산 분석과 이원 분산 분석의 차이 그리고 분산 분석이 어떤 것을 하는 건지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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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ke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